오 씨 뭐한 거야 이거 형님 10만원 스폰빵 조선하면 하실래요? 가볍게 재미로 스폰빵은 못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중요한데 저는 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레가마트 김정민이고요 메일 뭐야 이거? 아 투혼 야 투혼은 투혼은 할만하지 근데 이런거에요 나는 갑보기한테도 진 테란이란 말이야 이기려는 생각으로 할건데 질거는 같애 질거는 같지만 이기려는 생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은이랑 하는거다? 그러면 자진포기 이성은이랑 하는거다? 이러면 타기두전이 안하는데 2100점이면 나보다 미세하게 잘하는정도? 어 성은이랑 하면 핵이나 스카웃이나 이런거 맞는다고 성은이랑은 못해 진짜 개털리거든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 아 미안합니다 이러면 웃으면서 때릴 놈이야 성은이랑 요거 하나만 가고 오버러드 한 두개만 잡으면 괜찮.. 좋을거 같은데 확실하게 내 터키사 장크를 수신했어요 Connect 대조 어 쟀네 이게 왜 터져? 내가 아직 몰라 와 컴맨센터를 내가 너무 믿었나? 아 이거 막히면 안 되는데 마나 모아가지고 한 방에 끝내자 나이스 여기서도 한 방에 가서 뭔가 매섭게 빠릿빠릿하다잉? 베스란에 있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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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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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케 휴 히드라 타이밍이라가지고 딱 한 타이밍 있어가지고 그 타이밍에 운 좋게 이겼네 컨트롤이 확실히 젊어서 그런가? 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 그치? 나랑 다르게 대놓고 투여처리 유탈이네 저게 제일 좋긴 하죠 상대 저그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빌드도 지금 내가 하는 빌드야 상대 저그가 저렇게 저 빌드 쓸 때 가장 만나고 싶은 빌드가 내가 쓰는 빌드거든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이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끝난 것 같은데? 아 안맞아가지고 깼어야 되는데 끝난 것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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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를 양댕한 후 뱅이 적게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터미를 넣어주세요. 유지하기 위해 공격을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곧도루 쇼핑크가 포집할 수 있습니다. 터미를 넣어주세요. 터미를 넣어주세요. 터미를 넣어주세요. 터미를 넣어주세요. 무지성 드랍 간다 안 돼 아 노 노 떡볶이요? 알겠어요 아빠 이따 먹을게요 아빠 시켜먹는다고요? 알겠어요 아빠도 먹을게요 아빠 시켜먹는다고요? 아빠 시켜먹는다고요? 아빠 시켜먹는다고요? 엄마가 나가요? 아빠 사제 7장 그렇지 않냐? 나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피 겁나 아프네 와 마나가 없어 마나가 없어 마나가 없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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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 계속 됩니다. 노오오 와아 오오 많다 많아 울트라 나오겠네 돈이 제로네잉 어우 디파일러 잘 쓰네 디파일러가 진짜 무섭다잉 그 앞마당 갔을 때 거기서 더 피해를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 피해를 너무 조금밖에 못 쳤다 네 스타일을 좀 알겠다 확실히 성향과 스타일을 좀 알겠다 근데 알아도 내 손가락이 잘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야 내 손이야 뭐야 아 한방정찰 좀 오반데 뭐야 왜 안나갔어 이거 아아 아 나왔구나 야 실수하는줄 컨트롤해서 밀려면 안돼 야 그래도 명색 엔시티비인데 네 무빙 바로 타버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각서치인가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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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 바닥에 손이, 사룩관이, 학점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가슴가 다 물어볼 게, 사룩관이, 전투 준비 완료. 스티디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단해서. 스티디 준비 완료. 그렇다고 하죠. 막창 준비 완료. 제가 동료 받고 있습니다. 아, 누리 도료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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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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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 가디요? 저 정도면 내려와 속도를 높아지지 않으니 룩이기 시작되면 위드가 잘 안아벌 수술을 나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잘 안아가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리할 수 있음 정리할 수 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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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의 마지막 힘이 간다 이거 막을 수 있어? 와 저글링 지린다 마지막 힘이었는데 하지만 나인 요거지 그렇지 꼬라박았어 이러면 또 모르지 오 어차피 어차피 아 아 아 아 아 왜 가다 말지? 야, 걸려서 뭐하냐? 충분히 좋아 공격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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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크다잉 걷지 않게 해야지 타격놈이 떨어집니다 타격놈이 남지mee ㄴㄴㄴㄴㅆ 라이키는 수낭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띠에 적용할것 같네요 저희 쪽을 계속 도와주 два 점점으로 출발합니다 이만큼 오류 구독자에 Richtung! 환영이 적절한 공격자에 적절한 띠에 넣습니다 순위가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단계에서 이른동도는 안كان에 적절한 띠이 등기를 사용합니다 5단계에서 숫자나 이쁘구용 아, 안갑습니다. 사냥마리. 갑니다. 안갑습니다. 사냥마리. 갑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접근, 피나 보선 조심. 갑니다. 선비 끝났습니다. 안갑습니다. 사냥마리. 명령을 다시 복부를 수 있습니다. 명령을 다시 복부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등록을 수 있습니다. 영어 철평을 도착합니다. 같다. 공격을 도착합니다. 공격을 도착합니다. 오케이 이거 하나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돈이 없어 아... 겨우 이겼다! 아... 힘들었다! 아 나는 딱 진다고 생각하는지는 않았고 어려운데 계속 할만하긴 했지 또 무엇보다 이 가디언을 뽑아서 그래요 가디언을 뽑은 거는 상대방이 이제 센스가 좋긴 했는데 근데 거기서 뭐 뮤타를 갖다가는 베슬도 있고 그러니까 아 유닛한 걸 안 봤네 맞다 아 맞네 맞네 내... 내 채널 구독자가 아니네